일단 이 장면을 한번 좀 보시죠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을 조금 올라선 그 위치에서 전방에 있었던 팀 공격수죠 에네르 발렌시아를 보고 오른발로 쭉 밀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에네르 발렌시아는 예전에 잉글랜드에 뛰었던 에네르 발렌시아가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이잖아요 체육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죠 높이도 있고 머리로도 상당히 밀어치고 상당히 잘하는데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밑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후방 빌더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쭉 연결해서 롱패스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치고 올라가서 또 중앙에서였던 센터백의 오버랩 이런 것도 좀 잘 치는 선수인데 이번 이 유로파리그 엔투워퍼의 경기에서도 그런 진카 김민재 선수의 그런 강점이 좀 발현됐던 그런 장면입니다 아 오른발로 패스에 진짜 정확했고 이 볼을 받았던 에네르 발렌시아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볼을 잡고 리뷰를 치다가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려가지고 PK가 딱 찍혔습니다 페네르바체가 홈경기였잖아요 사실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분 만에 싸마타도 아스톤빌라에 뛰었다가 페네르바체에다가 임대를 간 선수인데 원래 임대의 규정하면 전팀하고 못 뛴다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이제 계약서에 쓸 때 그런 게 문제없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나왔는데 이 싸마타에게 실점을 2분 만에 허용을 하면서 끌려갔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PK를 유도해냈던 이게 골로 결과적으로 이어되면서 2대1로 역전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기나 보다 또 페네르바체가 유로파리그에서 아직까지 승기가 없었거든요 이 PK를 만든 게 또 만들어진 과정에서 기점 역할을 했던 게 김민재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의미가 있다 막 이랬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동점을 허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대2로 비겼고 또 생각해보면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전반 도중에 에네르발렌시아가 PK를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메시빙이를 하더라고요 발렌시아가 메시처럼 PK를 파넨카로 딱 찍어찼는데 골대 맞고 나와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페네르바체가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비겼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좀 보여져요 일단 센터백 3명의 센터백에 있는 백3 전술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에 계속 쓰고 있죠 거기에 딱 가운데를 좀 봤는데 히트맵을 보시면 역시 굉장히 높게 유지되어 있죠 이거는 뭐 페네르바체의 팀 전술과 맞물려 있는 건데 워낙 페네르바체가 물러나서 경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나가서 아주 공격적으로 싸우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센터로서 센터로서 또 거기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K를 만들었던 기점 패스를 포함을 해서 확실히 롱패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좀 보여줬는데 음 7개의 롱패스 시도를 해서 그중에 5개나 성공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롱패스라고 하는 건 내가 줘야 될 쪽 타겟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서 7개 중에 5개를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요즘은 이제 수비수들에서 출발돼가지고 전방으로 딱딱 찍어주는 이런 이제 주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로 또 이제 통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도 잘해줬다 좀 볼 수 있겠죠 음 사실 이 경기 전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었죠 지난 주말에 페드레바체의 터키 리그 하다가 경기 얼마 안 있었죠 한 전반 조금 지나고 나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야 이거 약간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떨까 물론 이제 터키 리그에서 받았던 징계가 유럽클럽 대항전 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로 연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심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트라버전스 포르하고 그 1,2위 어떤 싸움에서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확실히 멘탈이 강해요 뭐 그냥 경기 나와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식 안 하고 어 경기하면서 잘 끌어줬습니다 어 유로파리그 3경기를 치렀는데 페드레바체가 김민재 선수는 3경기 모두 다 90분 풀타임으로 뛰어졌고요 이번 경기도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따지면 골키퍼 포함을 해서 백3 이 수비자원들 중에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겼고 이러면 이제 페드레바체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3번 싸워서 2무 1패 3위기 때문에 어 좀 좋지 않은 지금 그런 행복이긴 하는데 그래서 뭐 아쉽다는 의견들이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하베르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 쪽에서의 한 매체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홈에서 아쉽긴 하지만 표현을 했던 게 팬들은 페드레바체 팬들은 어... 몸을 던졌던 이 경기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... 경기를 했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김민재를 딱 특정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투쟁에 감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엔터프가 상당히 확실히 공격적으로 앞에 갖다 놓고 굉장히 막 두들기는 그런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드레바체가 또 라인이 높잖아요 라인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좀 고생을 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은데 이번 경기도 좀 그랬다 그런 상태에서 몸을 던지면서 투쟁력을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에게 결과는 좀 아쉽지만 감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음...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술점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죠 2대 2 이제 동점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확실히 페드레바체의 수비수들은 굉장히 좀 예... 경기에 한 번 하면 좀 약간 죽다 살아날 것 같긴 해요 커버해야 될 공간이 워낙 많으니까 지난 주말에 김민재 선수가 퇴장당한 것도 결국 라인 올렸다가 뒷공간 빠지니까 쫓아가다가 카드 받아가지고 누적돼가지고 퇴장당했던 건데 근데 그래도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이제 실점을 했고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라인이 높고 수비수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김민재 선수는 이 백3의 센터를 보기 때문에 더 하중이 많은 거 아니냐 꼭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또 지적받거나 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쁠 거 없다 이런 조건과 상황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페네르바체의 공격적인 전술은 김민재 선수의 개인의 스타일과 부합해요 맞아요 김민재 선수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과감하게 끊어내기 때문에 라인을 내려놓고 하는 팀보다는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는 게 김민재 선수 본인의 스타일과도 맞는다 좀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다 두 번째는 이건 김민재 선수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로파리그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무대라고 보는데 터키리그 또 유로파리그 이런 경험을 쌓아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나중에 싸워야 될 텐데 그러면 물러나가지고 수세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자기가 커버해야 될 지역도 많고 자에게 주어지는 일도 많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 이런 상황은 저는 지금이야 뭐 보면 아 약간 조마조마한 것도 있지만 저는 김민재 선수에게 나쁠 건 없다고 좀 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터키리그를 뛰어넘는 유로파리그 현재로선 유로파리그에서 더 많은 경기를 김민재 선수가 소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페네르바체가 최대한 유로파리그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D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습니다 3위로 쳐져 있는데 만약에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 3위는 유로파 컨퍼런스로 갑니다 지금 토트넘이 있는 빨리 1,2위까지 가야 다음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다른 대회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순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딱 절반도 온 거니까요 3경기씩밖에 안 했으니까 3경기 더 해야 되니까 이때는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아지즈가 그 이제 수비라인에 같이 호흡을 맞추는 아지즈가 좀 부상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비 부담감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근데 저는 이제 수비도 수비인데 이번 경기 보면서는 아 이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외질 예 아 외질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더 안 보였습니다 외질이 이제 공격수 아래에서 2선 쪽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 뛰어줬는데 선발로 나와가지고 안 보였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전반전 보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잠깐 보이기를 아 맞다 맞다 오늘 외질 선발이었지 네 근데 거의 뭐 존재감 없이 하다가 후반전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66분에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한 66분 뛰면서 볼터치를 23번밖에 못했고요 패스를 17번밖에 못했습니다 이건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는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수치죠 키패스는 아예 없었습니다 외질이 지금 33살 인데 뭐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약간 왔다갔다 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터키 리그에서도 선발로 뛰는 경기가 있고 교체로 나와주는 경기들이 있는데 잘할 때는 오우 이럴 때가 있는데 안 보일 때는 아예 안 보여요 어버니는 일관성의 부족이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이번에도 조금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 김민재 선수의 부담감이나 페네르바치의 어떤 지금 순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비수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되나요 결국 이제 공격 쪽에서 골이 나와야 수비수는 정말 100% 잘하면 실점을 하지 않는 거지만 이기려면 어쨌든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 자원에서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질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 플라이 메이킹을 통해서 외질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외질이 보니까 평점 자체가요 거의 거의 그냥 그 하위권이에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몇 점일까요 지금 보면 6.5점입니다 굉장히 낮죠 조금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쪽에 있는 발렌시아도 터질 수 있고 그래야 뒤쪽에 있는 수비자원들도 좀 부담감을 덜 할 수 있으니까 외질이 좀 더 올라오자 김일 선수는 이번 주말에 좀 쉬겠네요 퇴장 진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 쉬고 다음에 더 집중해서 경기 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